음악 그 다음에 취득가액 중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즉 강가상각비나 현재가짜와인차골상각에 사립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이래서 이게 A에서 설명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도 냈어요.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이게 100억짜리 건물이야. 100억짜리 건물 있어요. 이 건물을 내가 임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100억 주고 건물 산 걸 그냥 놀립니까? 이거 세를 줘서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임대라면 이 사람이 소득세를 내야 돼요. 사업소득세. 왜? 사업소득세를 낸다고. 사업소득세를 내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이렇게 차감하잖아요. 차감하면 여기가 사업소득금액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쭉 계산하는데 사업소득이 월세라고. 월세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그런데 이게 임대업하는데 경비가 별로 없어. 그런데 이 경비 중에 강가상각비라는 것을 비용 처리할 수가 있어요. 강가상각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억짜리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강가상각할 수 있어. 그럼 20년 동안 강가상각하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1년에. 그것을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소득세가 줄잖아. 그래서 이것을 막 비용 처리. 예를 들어서 비용 처리를 갖다가 10억 했다. 5억 했다. 그러면 비용이 5억만큼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줄고 엄청나게 이익이 됐겠죠. 그래서 소득세 절세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건물을 나중에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양도.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양도세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건물 100억인데 내가 이 건물 살 때 살 때 60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은 60억이잖아요. 팔 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너 지금 강가상각해가지고 세금 많이 줄였잖아. 소득세.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강가상각한 게 총액이 총액이 한 20억을 강가상각한 거야. 그동안. 매년 5억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20억을 강가상각한 다음에 파는 거예요. 건물을. 그러면 여기서 강가상각한 이 20억 있죠. 이걸 취득가액이 60억에서 마이너스 20억을 차감하라는 얘기야.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 돼요? 취득가액이 40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양도 차액이 많아지겠죠. 취득가액이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줄어들잖아. 60억에서 40억이 돼버리니까. 결론이 뭐예요? 너 이것 때문에 소득세 조금 냈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너무 많이 낸다. 이 얘기야 지금.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취득가액 중.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즉 강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했잖아 지금. 산입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여기 취득가액이 60억에서 차감하라 이 말이야. 양도세 많이 나오는 거야. 결과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죠? 너 양도세 많이 낼래? 소득세 많이 낼래? 둘 다 적게 낼 수는 없어. 둘 중에 하나 선택이야. 이 얘기야 지금. 그래서 강가상각비가 중요해요.